터복제 터복제 다 됐어요 고맙다 국장님 이러지 마시고 자수하세요 이러다가 국장님도 위험해져요 나 이제 더이상 지킬게 없어 내가 위험한게 무슨 상관이겠어 그게 뭐에요 몸조심하고 우리가 방송할거에요 차 형사님도 도와주기로 하셨고 국장님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돼요 내가 마무리해야지 지금까지만도 너희들 너무 위험하게 만들었으니 미안하다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피디님이 찾아주실거에요 네 다행히 자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